야, 다른 학교 애들도 다 오는데 이면상으로 솔로하면 우리 합창모를 뭐라고 생각하겠니? 내가 왜 하면 안 되는데?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먹네? 넌 못생겨서 안 된다고, 이 녀이야. 아, 미친 걸레 판물을! 아, 뭐야! 이미 걸레라 빨아주려고 했다, 왜! 네가 뭔데, 이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려? 껍데기만 예쁘면 다야? 알맹이는 구질구질 더러운데? 이 형년? 언니가 뭔데 끼어들어서 지랄인데요. 나? 얘 언니다! 왜, 뭐? 보은아! 아, 미친 저녁 뭐야! 뭔 년? 아, 이 년은 또 뭐야. 음... 아! 빗맞았네? 다음에 이러다 또 걸리면, 그때 코에 실리콘朴할 줄 알아. 실리콘로 할 줄 알아. 못생겨. 자. 쟤들 말처럼 무대에 어울리는 애들은 따로 있는 걸까요? 아니야. 네가 잘해서 뽑힌 거잖아.